우리 가수를 세배할 때 상당히 힘든 여유극적 때 했는데 아라 가수 괜찮았죠? 지금부터는 부대 위에 춤을 추는 것도 좋지만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즘 발라드 하면 많은 사람 받고 있는 우리 국내 정성급의 가수가 나오는데 바로 아라가 있다면 또 이 가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김수진의 부대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하늘이 맺어주신 우리 사랑은 천생연로는 보라 이 운정은 고운정은 우리 매우 좋아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아껴줘고 감사하자면 사랑하잖아 이리 보고 저리 봐야 내 사랑이야 당신만이 당신만이 사랑이더라 이 운정은 고운정이 이 운정은 고운정이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만이 당신만이 사랑할 거야 너만이 당신만이 당신만이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아낌없이 다시 많이 사랑할 거야 영원없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 드림을 맺어주신 우리의 사랑이 전세히 너도 원하는 거라 미운 젖은 고운 젖은 웃고 웃지마 아껴주고 감싸주면 사랑하자 이래 보고 주니 벗겨 내 사랑이야 당신만이 당신만이 사랑이다 또 뭐 하나도 더 고운 당신이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저 김수진의 신곡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입니다 얼마 전 KNN 쇼유랑극단에서 첫 손을 보인 신곡입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김수진 가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